전라남도 각 지역에서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 현장,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와 나눔이 이어졌는데요. 각 지역의 소식을 김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전남 각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을 찾아가 온정을 전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은 전남동북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YC택 박수관 회장이 고향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비 지원과 소외계층 명절맞이 등으로 고루 배분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녹동, 고흥, 과역, 동강 전통시장을 찾아가 추석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등 전남 곳곳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지역 공동체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도록 도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